함께 사니까 잘 아실 것 같아 문의합니다. 그러면 제가 대답하는 동안에 같이 시금치 다듬으실까요? 아니요, 싫습니다. 역시 자폐인 거 사는 건 꽤. 왜? 외롭습니다. 아빠 생각에는 이 세상에 너랑 나랑 둘 뿐인 것 같은데 딸인 너는 아빠한테 전혀 관심이 없거든. 지금도 그렇지만 어렸을 땐 더. 너가 뭐해? 뭐해. 아빠 너무 아파. 어, 어? 아, 이... 아빠 울어, 어? 아빠 울어, 어이... 엉? 엉? 엉... 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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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묻는 사람들도 그랬어. 응, 뭐랄까? 아빠와 딸이 함께 손을 잡고 이 세상을 살아난다는 느낌을 당할까? 제 법만 주면 아빠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영혼은 다 괜찮을 것 같다.